며느리가 미움받는게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와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내가 꼴비기 싫어하는 존재가 미움받을 때 고소하잖아 없다고 하지마 내 자식이 내 말을 안들었어 계속 너 수학 공부해라 자습지 풀어라는데 안들었어 근데 얘가 육시주업 맡고 이렇게 와서 왔어 그러면 엄마도 이러지 고소하다 그래 응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말한테도 이러잖아 그게 그놈 아니야 인생은 내가 재밌어서 해야 돼 누가 시켜서 하는게 제일 재미없죠 그쵸 내가 재밌는거 하는게 제일 재미있지 그치 근데 여러분은 내가 재밌는걸 선택 안해요 남이 원하는거 남이 시키는거 해 왜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사랑한번 못받는 거야 내가 재미있고 내가 원하는걸 해야 제일 행복한데 그게 어떤건지도 몰라 왜 너무 중독됐어 사랑받고 싶은마음 그래서 남이 시키는거 할 때 굉장히 칭찬 한마디 하면 그 칭찬에 죽을둥살둥 목을 매면서 사랑받는 그 느낌 놀수가 없어 절대 놀수가 없어 그 느낌이 여러분 아주 무서운 살기인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깨달으면 맨날 너무 막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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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잘 안해요 물론 여러분 여러분한테 표현할 때 사랑 얘기를 하지만 달마다 막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사랑의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은 싹 사라져 예를 들어 여자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막 가슴이 이 봉선한정보 뭐 그리움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치 그런 느낌 전혀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런 느낌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 느낌에 빠져있을 때는 고통스럽지 여러분 연애할 때 행복하기만 해? 연애할 때 노래가사 보면 이랬잖아요 괴로운 이 가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죽도록 가슴이 아프고 막 이래서 연애가사 해 왜 그래? 그 연애의 감정 자체도 괴로움이에요 모든 마음은 괴로움이야 번뇌야 괴롭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둘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예전에? 둘이 자살했는데 이렇게 끌어안고 알몸으로 끌어안고 자살을 했어요 자기들의 사랑을 세상에 그렇게 알리려고 했나봐 근데 딱 붙어갖고 이게 죽은 지 사후 경직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죽고 나서 뭐 한 24시간 48시간 지나니까 사후 경직이라서 이게 떨어지질 않았대 시체가 왜 그랬느냐 집안에서 반대한다고 너무 괴롭다고 사랑이 그리고 영원히 둘이 배신 안하고 영원한 길을 이렇게 죽어야 영원히 배신도 안하고 둘이 영원히 사랑하니까 죽는다고 죽음보다 더 무섭죠 그 사랑에 대한 중독이 더 무서워 그 중독은 누가 일으키는가 자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을까요? 사랑 별로 못 받은 사람이 많이 받고 싶을까요? 못 받은 사람 사랑을 너무 받은 아기들은 귀찮아 사랑이 귀찮아 옛날에 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걔는요 내가 가서 아우 이쁘다 뽀뽀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귀써야 되기를 때려 귀찮아 이렇게 탁 때려 이런 새끼 사랑 안 줘 내가 뽀뽀 안 해줘 그럼 나만 손해요 왜? 나는 하고 싶어 죽겠어 걔는 오지 말래 어른들이 하도 물고 빨고 하니까 이제 싫은 거야 귀찮아 장난감이 최고야 지 하고 싶은 거 그게 진짜 사랑이야 내가 장난감 갖고 놀 때 신나 이게 진짜 사랑받은 느낌이지 누가 와서 날 뽀뽀하고 사랑해 그게 그게 본성이거든 어른들은 누가 와서 나한테 사랑해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연애할 때 여자남자가 가서 너는 되게 멋있는 남자야 너는 이쁜 여자야 뭐 막 근데 그건 진짜 사랑 아니거든 해로 엄마가 아기가 되니까 그림 그리죠 그쵸? 아기가 돼서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어 내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그러면 이제 위로 받으려고 그 우리 아기한테 가서 아 엄마 너무 힘들다 이래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힐링하는 대로 해 주거든 그러면 자기 방에 가 그래서 로보트랑 칼을 가져와 이거 가져 이렇게 그 다음에 괜찮아 앉았지? 그래 나 하나도 안 괜찮아 잤는데 이게 왜 줬어? 그럼 기분 안 좋아? 이거 보면 자기는 기분 좋은 거야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사랑받는 그 느낌 그 그냥 편안하고 행복한 그 느낌 그걸 갖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꼭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남이 나에게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그래서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랑 집착이 쎈 사랑이 사람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고차원의 사랑을 받는 아기들은 자연에서 받지 가면 꽃이 나한테 말하는 거 같지 않아? 사랑해 이러는 거 같지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장난감이 인형이 사랑해 이러는 거 같잖아 그걸 이렇게 안고 다니고 사랑해 줄 때 행복을 느껴 그게 조금 더 집착이 없는 사랑이라 편안한 사랑이에요 어른이 되고 집착이 세질수록 그런 사랑을 원해 그런 집착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남을 괴롭히는 사랑이에요 왜 남을 괴롭혀요? 그 사람이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나만 쳐다보고 나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줘야 되잖아 언제까지 그럴 수 있어? 내 인생 다 버리고 여러분 결혼해서 왜 싸우는 줄 알아요? 결혼할 때는요 여자분들 어땠어? 그래도 조금 연애를 했던 여자분들 알지? 밤새도록 통화하는 거 남자랑 남자가 밤새도록 통화하잖아 그렇지? 그랬어요? 왜 웃었어? 그랬는 줄 알았네 남자들이 그렇게 무뚝뚝한 남자가 사랑하잖아 그러면 여자랑 밤새도록 통화해 진짜야 근데 결혼과 직시에 없어져 동시에 해 줄 수가 없어 꼬시기 위한 거야 다 그렇잖아 여러분 언제까지 그 사람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내 인생 없이 내 친구가 하나 그러더라고 되게 부잣집 딸이고 되게 이쁜 애가 있는데 공주처럼 모시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걔가 연대 상대 다니는 남자랑 연애를 했는데 걔는 이대를 다녔어요 거기 과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 와이 때 이렇게 아예 와이 때 그리고 가방 이렇게 들어주고 항상 얘가 그림자처럼 자기 시간 최소한의 공부만 하고 얘만 따라다녀 모든 걸 다 해줘 집에서 허락 안 하니까 천막 치고 거기 그래서 단식 농성하고 이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남편이 계속 그런 줄 아는 거야 근데 웬걸 회사 들어갔더니 일에 미쳐갖고 집에 뭐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나? 많아? 그러니까 이럴 줄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왜 몰랐어? 우린 다 알았는데 원래 꼬실 때 그러는 거잖아 그게 집착이에요 집착은 뭐냐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 사랑을 소유할 수 있어요? 있어? 여러분 이따가 하면 느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소유해? 물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자를 소유하면 사랑을 소유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부인이 되는 순간 모든 매력은 끝나 왜? 이미 가졌잖아 가지기 전에만 집착이 세게 올라올 자 못 가지는 거에 많이 올라올까요? 가질 수 있는 거에 많이 올라올 거야? 못 가지는 거야 그래서 금단의 사랑이 그렇게 빠지는 거야 불륜이 왜 생겨? 더 달콤해? 못 가진다고 생각해 개집착이 올라오는 거야 일단 가지게 되면 완전 꽉 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안 가져야 돼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죠 결혼 전까지는 섹스하지 마라 순결을 유지해라 이거는 혼전순결의 의미도 있지만 매력이 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안 줘야 돼 그래야 남자가 더 애가 되고 못 가지는 사랑해야지 같이 결혼할 수 없을 때 더 불타올라 그리고 뭐 집착이 사랑을 하니까 그래서 보통 굉장히 연애를 많이 하고 사랑 사랑하고 남녀의 사랑을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뇌부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면 왜? 딱 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버리고 또 다른 상대를 찾아 많이 가질수록 다다익선 나는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게 엄청난 착각이지 사랑을 가질 수가 없는데 집착적인 사랑은 그래요 그리고 집착적인 사랑은 어떨 때 사랑받았다고 느끼냐면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소유하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껴 그걸 누가 해줄 수 있어 엄마가 아들을 암만 사랑해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나도 밥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처맞아 본 적 있지? 있어 없어? 있잖아 엄마 괴롭히다가 그냥 잘 놀면 되는데 엄마 나만 봐 나만 봐 이러다가 나만 봐 나만 봐 계속 이런다고 집착이 올라와서 여러분이 뭐 깨달아서 태어난 도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엄마는 조금 들어주다 화나는 거야 막 때리는 거야 그러면 미운 짓 하지 그 집착적인 사랑을 인정을 못하고 버림받은 걸 인정 못한 아가들은 꼭 미운 짓을 해요 집중 받으려고 저도 했어 미운 짓을 그래서 어제 그림 그렸다? 비 오는 날 꽃밭에 물 주다 이제 올라갈 거예요 얼마나 웃겨 비 오는 날 꽃밭에 물 주다 거기 어린애 하나가 이렇게 비 오는 날 물 주는 게 나와 걔가 난데 꼭 비 오는 날 물을 줘 옷을 다 버리고 가서 이렇게 저기로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아 너는 빨래거리가 없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진짜 비 오는 날 먼지는 않게 처맞고 맨날 그리고 또 물 줘 왜 그랬는지 몰라 비 오는 날만 되면 꽃들이 비를 맞으니까 되게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야 내 딴에는 걔들하고 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가면 어 얘네가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도 줄게 이러고 막 이렇게 물 주면서 물 뿌리게로 나는 비 옷 입고 장화 신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비 흙탕물에 차 한 번 지나가면 다 뒤집어 쓰고 이러다 엄마한테 개맛도 맞고 그날 밤은 이런 적이 많았거든 그게 왜 그랬느냐 엄마가 나랑 안 놀아줘 나 안 쳐다봐줘 알았어 너 한 번 당해봐 이거였어 그때는 몰랐지만 내 속에 그 버림받은 아기가 버림받은 아픔 인정 안 하니까 그 집착을 어떻게든 사랑받겠다고 어떻게든 사랑받겠다고 하면 여러분 사랑받은 느낌을 따라가 그러면 아기들은 그 사랑받은 느낌이 가지각색이에요 제 친구 중에 뚱뚱한 애가 있거든 걔는 주머니에 사탕이 정말 사탕 중독이야 왜 걸렸느냐 엄마 아빠가 전부 그 둘 다 바빠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고프니까 사탕을 먹으면 얘가 이래 나 사탕 주면서 야 너 뚱뚱하니까 먹지마 그랬더니 사탕 먹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진대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탕을 다섯 달을 까먹고 들어가면 엄마가 없어도 외롭지 않대 달달한 맛에 다섯 개를 까먹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그때는 어릴 때 몰랐어 사탕 까먹으면 외롭지가 않아 이 말이 근데 다섯 개 까먹고 먹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없고 텅 빈데 애가 너무 외로웠던 거야 근데 안 외롭대 그러면 조금 이따 외로우려고 그러면 사탕을 하나에 먹으면 달콤한 그 맛에 취해서 되게 사랑받는 기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에 중독돼 사탕 먹으면 사랑받는 마음이 올라와 콜라 중독은 뭔지 아세요? 콜라 마실 때마다 되게 사랑받는 마음이 올라와 콜라 마시는 거야 여자 남자 섹스하고 연애할 때마다 되게 사랑받는 기분이 올라와 특히 사람의 중독은 더 세요 왜? 꽃은 말을 해주진 않아 유혹할 수는 없어 유혹은 하지 자태로 하지만 이 언어로다가 그 집착 살기로 꽃이진 못해요 뭐 여러분이 꽃에 가서 그렇게 봤는데 꽃이 안녕 이건 애기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젊은 여자아가들이 멋진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한테 말을 해줘 나를 유혹해줘 너 예쁘다 그럴 때 정말 막 엄청 사랑받는 그 집착이 올라오고 더 받고 싶은 집착이 올라오는 거예요 남자도 똑같아 맨날 부인한테 구박받다가 웬 이쁜 여자 만났는데 당신 멋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면서 그걸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이렇게 집착이 올라와 응? 그게 중독 걸리는 거야 여러분 폭식증 환자는요 밥을 먹을 때마다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나가야 너 폭식증이지 근데 밥 먹을 때 어때? 그런 느낌 올라오는 거 알겠어? 얘기해 주니까 알겠지? 그 느낌을 먹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 밥을 먹고 배가 불렀어 숟가락을 놔야 되지 왜 못 놔? 밥 먹을 때 수치가 먹으니까 사랑받는 느낌을 못 느끼는 거야 사랑받는 느낌을 못 느끼니까 어때요? 허한 거야 허하니까 그 사랑받는 느낌 느끼려고 계속 먹는 거야 그 특히 달콤한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그거는 뇌를 자극해요 톡 쏘는 아주 달고 아주 톡 쏘는 맛이고 뭔가 아주 자극적인 맛은 매운 맛 이런 거 다 뇌를 자극해서 되게 사랑받는 느낌을 일으켜요 여러분 거기에 중독되는 거야 거식증 환자 밥을 안 먹을 때 사랑받는 느낌 받아 여러분 그런 느낌 없었어? 나는 예전에 거식증이 잠시 있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밥을 안 먹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왜? 밥을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걱정해 주면서 너기야 너 말랐다 이럴 때마다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더라고 그때 한참 그때 사랑이 고플 때지 내가 이혼하고 힘들 때니까 폭식증 한 번 갔다가 거식증 갔어요 폭식증에는 어느 주경이었냐면 냉장고 문을 열고 단팥 알죠? 그 팥빙수 만드는 단팥 얼마나 달아 이만한 거 1kg 3kg 뭐 이런 거 그걸 깡통치에 놓고 다 퍼먹어요 그때 굉장히 사랑받는 느낌 자 그렇게라도 느낀 아기는 내면에 어떤 여자 남자가 그렇게 할까? 나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 아이 완전히 버림받아서 절대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으니까 할 수 없다고 믿을 때 간절한 집착이 더 올라온다고 그랬지 아까 결혼 못할 때 더 결혼하고 싶고 사랑하면 안 되는 상대를 더 갖고 싶잖아 똑같은 거야 절대 사랑 못 받는다는 애고가 있으니까 그때 집착이 세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제가 완전히 이혼하고 완전 그 여자가 뜬 거야 다 버림받고 사랑 못 받는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때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존재가 수치스러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너 네 남편한테 버림받았구나 아우 애도 뺏기고 소상해서 또 졌거든 또 내가 너는 아우 너는 진짜 애도 뺏기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야 너 멀쩡하게 생겨서 어우 쟤 꼬라지 봐 쟤 봐 막 이럴 거 같은 거예요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랑받은 느낌을 이거 채워야 돼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나를 인정해야 돼 그 버림받은 나를 인정하려고 너무 아파요 난 기억이 나 한강딸이 가서 그때 처음으로 죽으려고 한강딸이 갔었어 내 이혼하고 너무 아프니까 이 버림받은 여자의 내 아픔을 한강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그 물이 흐르는데 여러분 한강물 흐르는 게 그렇게 아픈 줄 그때 처음 알았다 왜 거기 가서 자살하는지 나는 알았어 그 물이 너무 아파 저게 나 같아 저 흐르는 물이 막 아픈 거야 내 여자가 아픈 거야 나 버림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왜 못 죽었는지 알아 여러분? 응? 여기서 떼어내려서 죽으면 이혼당해서 버림받아서 죽은 여자라고 소문낼까 봐 무서워서 버림받은 나의 수치를 세상에 알려진 게 너무 두려워서 죽지도 못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이 꼴로 죽으면 세상이 비웃겠지 저 여자 버림받아서 뛰어내려 자살했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아파 아픈 날을 보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게 두려워서 죽음보다 더 무서웠다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 내가 미쳤어 일으켜줄게 안 죽어 인정하기 싫어 버림받은 나를 그 두려움을 느낄 때 버림받은 내가 버림받았으니까 두려워야지 당연히 그걸 인정할 때 버림받을까봐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그 약자가 나라고 그래서 이 버림받은 여자가 나라고 인정할 때 내가 그걸 인정 안 하는데 절대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왔잖아요 그 여자는 인정해야 되니까 인정 안 하려면 집착을 써야 돼 사랑받는 느낌을 계속 느끼면 나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야 어 나 안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일어나기도 있어요 친남매라는데 막내딸이래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딸 친남매 막내야 사랑받을 확률 전혀 없죠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사랑받았다고 그게 드디어 미친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엄마가 쳐 때려도 뇌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런 거 날 사랑하니까 이런 거야 엄마가 사랑받을 느낌을 올려요 어? 아버지가 날 혼낼켜도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그렇지 사랑받을 느낌을 올려 자 그 사랑받은 느낌을 올리는 애고가 누군지 얘기해 줄게요 수치애고예요 수치애고예요 수치가 모든 걸 올리는데 그 수치가 분별심을 써요 잘했지 잘못했지 그래서 그리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사랑받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러분 좋은 거 그게 수치가 지금 판단하고 있어 깨달음은 그게 더 좋고 미움받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미 수치애고가 판단을 해요 자 미움받는 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이렇게 판단해 모든 판단 옳다 그르다 십이 분별은 수치애고가 하는 거야 그 수치애고가 맞아 이게 좋은 거야 하면 집착을 이걸 모든 인체 오감과 미감과 모든 머리의 생각과 모든 감각과 아리까리한 가슴에 차크라까지 다 동원해서 사랑받은 느낌을 일으키고 그걸 붙잡고 그걸 잡으려고 노력해요 개가 그리고 절대 버림받은 두려움과 아픔과 미움받은 건 안 들어가려고 해 이건 나쁘다고 삐용삐용 여기서 벌써 판단해 수치가 응? 그래서 어때요? 별거 아닌 것도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어 남자아기들 되게 과대망상이 많지 난 예전에 병원 약국에서 근무할 때 보면 그런 남자들 많더라고요 우리 여자 직원이 기사한테 뭐 부탁해달라고 이게 부탁해서 뭐 해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친절하게 얘기하지 뭘 부탁하니까 그리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그 남자는 반드시 나한테 와서 그 여자 직원 소개시켜달라고 한다? 왜? 그럼 자기를 좋아한대 그냥 웃어주면 좋아한대 뇌에서 널 좋아해 이 수채구가 판단해 어 사랑받았다고 요만한 꼬트리만 있으면 사랑받았다고 판단해서 그 느낌을 일으켜서 먹는 거야 남자들 많아요 심지어 정신병자들은 정신병자 중에 있죠 TV에 연예인 나오면 제가 나보고 웃어준다고 쉴 줄 있어요 그렇게 판단해 자기가 좋아하는 저 여자 연예인이 날 좋아한다고 웃어주면 그냥 그 여자는 TVCF에 나와서 그냥 웃는 건데 그게 바로 그 수채구가 너무 버림받아서 죽어도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걸 인정 안 하니까 그 집착을 해서 정신병까지 간 거야 여러분이 인정 안 할수록 정신병이 돼요 그래서 난 그 병원이 유독 그랬어 남자 아기들을 보면 얼굴이 나도 모르게 굳어져 왜냐면 웃어주니까 그 다음에 와서 바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 그리고 웃어준 우리 모든 여직원들한테 다 나한테 가서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 아 그런 아기들은 정신병적으로 사랑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애고가 생기고 그 애고에는 그런 자기가 수치스럽지 그 수치를 느끼기 싫으니까 사랑받은 느낌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별거 아닌 거예요 꼬투리 잡아서 그리고 내가 어디 갈 때 내 옆에 따라가기만 해도 저 여자가 날 좋아해서 괜히 일로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저 남자가 괜히 나 마주치려고 여기 와서 얼쩡거리지? 막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거야 과대망상으로 그러니까 정신병 되고 수치 떠는 거야 그게 왜? 바로 수치 느끼기가 너무 괴롭거든 자기 존재 수치 느끼기가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느껴야 돼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이 바로 그거야 그 약자를 인정해야 돼 여러분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려고 할 때 그 수치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수치의 고가 일으키는 거니까 그 느낌을 집착하는 거니까 그 느낌에 집착하는 거야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상관이 없어 누구라도 응? 여러분 제비가 하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알아? 내가 이 마음껏 해보니까 여자들 따라다니면서 너 위에 목숨 바친다고 하면 안 넘어갈 여자는 거의 없어 99.999% 다 넘어간다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고 울고 무릎 꿇고 꽃 몇 번 주면 이 남자를 좋아하는 거면 내가 뭐 잘생겨야 날 내가 그랬지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내가 사랑받고 귀한 여자라는 느낌을 좋아하는 거야 응? 좀 못생기고 좀 떨어져도 목숨 걸고 그렇게 하면 다 넘어가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 있잖아 열 번 찌고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 이해돼요 여러분? 응 근데 남자는 좀 달라 여자가 앞만 따라다녀도 좀 안 그러는 이유가 있어 남자는 되게 중요해 어떤 여자인가가 왜? 이 여자가 나 액세서리 같거든 아주아주 못생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이 여자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싫어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부속물처럼 그래서 예쁘고 똘똘하고 이런 여자 얘가 내 애인이야? 부인이야? 이랬으면 좋겠어 가리지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모셔 남존여비가 특히 있으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래서 상대를 따지는 여자는 별로 없어 따진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나를 막 죽도록 사랑해서 완전히 잘해주는 남자와 나를 개무시하는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남자 누굴 테크가 있어? 답은 나와 있어 그치? 뭐 그 느낌은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살기가 무서운 게 그거야 성살기가 딱 올라왔다 그 사람은 공부되거나 낙오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쳐서 그 느낌을 찾아서 계속 죽을 때까지 헤매다가 그 느낌에서 아리까리 알콩달콩 어슴풀에 그리워 아리까리 엄청 웃겨요 막 지극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어 뭐 이런 느낌 그 연애가니요 사랑받는 그 묘한 야르탄 그 느낌에서 취해서 술 취한 뽕 맞은거지 뽕 맞고 술 취한 느낌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헤매다가 죽는 게 애고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깨달음이거든 죽어도 못 나와 그 성살기가 올라왔을 때 그걸 때려 눕히는 건 보통 에너지가 아니에요 다 도망가고 낙오된 아기는 100% 성살기예요 사랑만 받겠다고 사랑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에 중독된 수치애고가 올라온 거야 그걸 못 사랑받는 느낌을 못 먹으면 개의 수치가 올라와 그리고 그 수치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 내 존재가 이렇게 쓰레기 같고 이렇게 더러운 똥 같고 이렇게 미움받아서 아프고 처참하게 버림받은 이런 이런 나를 인정해야 된다고 죽는 게 나아 막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올라와요? 수치 올라오면 여러분이 올라오지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어 그 느낌을 느끼는 이 정도의 느낌이야 괴로움이 여러분 깨달음이 개나 소나 깨달아요 아무한테나 문을 안 열어죠 용감해요 용감은 뭐예요 자기 마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 마음을 딱 인정하고 나라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용자한테만 열어주는 거지 그게 보통 두려움이 올라오는 줄 알아요 살이 떨려 살이 떨리고 그 두려움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메스로 되는 것 같아요 날카로운 메스로 내 심장을 건드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로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요 자기 혼자 못 들어가요 나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본래가 때려 눕혀서 2016년에 사건이 있었죠 검찰 경찰 끌려다니면서 모함 받고 배신당하고 막 거기서 칼질 당해갖고 그때 다 올라온 거야 그 두려움과 수치화 이혼 당할 때 그리고 엄청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때 혹독하게 그리고 그 사건 났을 때 완전 전 온 세상에 그냥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면서 나를 수치를 주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죽었죠 자기 발로 못 걸어 들어간다? 그 스승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춤계명에 오신 여러분은 춤을 통해서 거기로 걸어 들어가려고 온 거야 그 아픔으로 그리고 그 아픔을 보는 두려움으로 그 수치당한 아픔 존재의 수치의 아픔을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럴 때 집착이 내려가 그 중독된 집착이 안 그러면 그 집착을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들어가질 못하는 게 그러니까 자꾸 집착이 올라와 그 집착이 여러분 사소하지만 여러분 다 쓰고 있다? 아들만 보면 아들이 내 뜻대로 해주면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와 그러면 아들한테 집착하는 거야 계속 남편은 이렇게 좌지우지를 못하고 만만한 게 아들이지 그치? 또 딸이지 내 뜻대로 하면은 어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니까 내 뜻대로 계속 하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그걸로 먹이를 먹거나 밥을 먹거나 하다못해 하나씩은 다 중독이 있어 여러분이 하나가 뭐야? 100개도 넘을 걸 적으면 여러분이 그걸 먹는 거야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야 깨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종 당하기가 쉽지 사랑만 주면 뭐든지 다 하게 돼요 그 애고가 클수록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는 애고가 클수록 조금만 사랑 주면 다 해 뭐든지 다 해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야 그리고 배신을 물 먹듯이 해 밥 먹듯이 해 배신을 어떻게? 아니 헤라엄마가 사랑 줄 때는 목숨 바친다고 막 울고불고 하다가 그 빙이 올라오면 어때요? 혼내주지? 미움으로 집어넣으려고 버려주고 미워야지 그러면 바로 배신하고 사랑해 줄 딴 사람한테 가는 거야 안 죽고 도망가는 거야 헤라엄마 미워 왜 나 미워해 미움받은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나 버렸어 왜 나 두렵게 해 그러면서 가버려 절대 안 받겠다 걔 안 죽는다고 그리고 막 미움질해 뒤에서 욕하고 사랑 안 준다고 여러분 제가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 사랑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사랑만 받고 싶어서 그 사랑에 집착하고 중독된 그 수치애고 개수치를 떨면서 사랑하게 돼 나중에는 그 중독이 심한 사람은 사실은 사탕 까먹고 밥 먹는 중독 정도는 그렇게 수치가 아니야 근데 개수치를 떨게 된다고 우리 제자 하나가 그 애정교픽이 딱 올라왔는데 몇 년 전이죠 도망을 갔어 왜? 내가 그걸 밀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나만 보면 무서워하는 거야 무서울 때는 뭐야 그 성빙이가 떴을 때 죽인다가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서 와라 와라 얘도 안 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 유부남이랑 바람이 났어 처녀가 그래갖고 엄마가 잡으러 갔는데 엄마 말도 안 듣고 귀엽고 어떻게 됐어? 본부인한테 들켰어 와갖고 머리채 잡히고 뭐?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 주고 뭐 합의받대요 온 세상에 수치 떨면서 사랑이라고 수치스러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할수록 여러분 깨달음은커녕 수치 떨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적인 사랑일수록 수치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클수록 자기 수치를 못 보고 자기 수치를 못 볼수록 수치가 집착하면서 그렇게 수치를 떨고 온갖 미움과 수치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고 자꾸 집착 쓰네 나한테 써 또 사랑 달라고 주지 예전에는 사랑 좀 주고 죽이고 달래서 사랑 좀 주고 죽이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계속 사랑만 달라고 하지 거기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 너무 아프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랑 안 줘요 그냥 죽여 잔인하게 그냥 죽여버려 죽일 때 지금 도인이 된 지 지금 16년쯤 되니까 도력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럼 와 춤추자 이러고 드릴 수 있고 와 그러면 데리고 들어가 내 눈 봐 이렇게 하고 춤을 추면서 들어가 그러면 왜 춤을 추면서 들어가는 줄 알아요? 가만히 앉아서 들어갈 때 너무 아파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려워서 이게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춤을 추면 몸을 움직이지 특히 제가 팔을 돌리는 동작을 많이 해요 재미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수치 당할까봐 두려움은 다 여기 신장에서부터 견갑골로 해서 이 어깨를 타고 여기 후두부 여기 올라가는 여기를 다 맞고 여기를 다 맞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가 핵심이야 그래서 이거를 돌릴 때 그 애고가 깨어나거든 그래서 나가 에너지가 춤을 추면서 에너지가 나가니까 들어가기가 쉬워 조금 덜 아파 덜 두려워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소리 질러 막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빼면서 들어가게 해주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아픔을 느끼게 되면 미쳐 거리겠어 괴로워서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야 죽는 질도 모르고 죽이고 거기서 아주 센 빙이가 뜨면 막 너무 괴롭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면 또 그 좀 더 빼주고 이러면서 죽이는 거죠 이 애고가 여러분 애고가 죽는 게 쉬운 게 아니다 헤라 엄마 16년 죽였잖아 그치 근데 아직도 실같이 이렇게 끈이 있어 이게 안 끊어져 날마다 끊는데도 이야 얼마나 지독한지 애고의 목숨줄은 야 육체의 목숨은 5분이면 끊잖아 5분이면 한 3분만 목 매달아 봐 끊어지지 근데 이 애고의 목숨줄은 왜 이렇게 죽여도 죽여도 이 집착은 안 끊어져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 그게 그 집착을 보는 두려움 수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계속 들어가는데도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번에 또 여러분 춤깨면 온다고 하니까 엊그저께부터 막 두려움과 수치와 아픔이 뭐 말도 못하는 집착이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오신하게 되면 다 그런 개집착이야 자기 존재의 수치가 너무 아파서 자기를 쓰레기 똥 같은 존재 짐덩어리 열등이 나는 벌레 같아 그래서 해충 같아 기생충이란 그림 봤죠 이런 거 올린 거 나는 핏바람 없는 기생충 같아 남 해코지나 하고 살아 나는 아주 쓸모없는 짐덩어리야 막 이런 마음이 있어 그게 얼마나 아파 그 아픔 안 보고 싶고 그 아픔 보려고 하면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못 들어가 왜 살 떨려 여러분이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 어떻게 해 딱 때려잡지 그치? 근데 내가 바퀴벌레야 때려잡혀야 되잖아 못 들어가 그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아픔까지 또는 아픔으로 안 보면 아픔으로 들어가서 두려움까지 사람마다 달라요 아픔을 더 안 보려는 애고가 있고 두려움으로 더 안 들어가려는 애고가 있어 그래서 아픔으로 들어가야 두려움을 수치당할까봐 자기 수치 보는 존재의 수치 보는 두려움을 인정해서 수치가 죽는 애고가 있고 아니면 아픔을 먼저 들어가야 그 다음에 두려움을 먼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아픔으로 들어가는 존재의 아픔으로 수치당한 아픔으로 들어가서 그 수치가 죽는 방법이 있고 두길이죠 어쨌든 이 공부는 존재의 수치가 죽는 거야 수치 애고가 마지막엔 그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이 없어요 사랑받는 거나 미움받는 거나 똑같이 느껴지고 더 이상 집착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그 느낌에 매이질 않아 미움받은 느낌을 밀쳐내고 두려워하는 느낌을 싫어서 버리고 수치당한 느낌을 싫다고 버리고 이르지는 않아요 분별심이 사라지면서 사랑받은 느낌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곳에도 중독이 안 돼요 그럴 때 자유야 여러분은 자유가 없어 왜?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하잖아 사랑에 집착하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옷 하나 입을 때도 그러잖아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이상하게 본다는 건 나의 사랑 못 받는 거지? 사랑받는 느낌에 집착하고 미움받고 버림받은 느낌을 다 버리는 수치애고 거기는 자기 자유가 없어 착한 척을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되고 두려움은 버려야 되고 두려워하는 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미운 짓 하는 거 하면 안 되니까 미운 소리 안 하고 참고 엄청 참아요 입어놓은 아기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다 참고 살았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참는 애고가 고집으로 막 땡땡하게 있어요 그냥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어때요 그 수치애고가 사랑받는 느낌을 찾아 헤매지만 자 애고가 만드는 사랑받는 그 느낌이 진짜 사랑이야 가짜 사랑이야 가짜 사랑이잖아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환영이잖아 배가 불러 안 불러 안 불러요 헛헛해 그래서 죽을 때쯤 허무하잖아 가슴에 구멍 뚫린 것처럼 사랑을 천번을 해봐라 채워지나 가짠데 자기가 만드는 환영인데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나봐 아무리 이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했던 남자가 왜 결혼하면 그게 깨져 다 사라져요 난 나도 사랑을 성살기가 세서 남자를 통해 찾으려고 했던 여자야 구원자를 찾으려고 했던 여자예요 안 만나본 남자가 없어 오죽하면 일본 야쿠샤도 만났을까 우리나라 조폭도 만나고 재벌 이세도 만나고 연예인도 만나고 다 만나봤어 예술가도 만나보고 제비 새끼도 만나보고 돈도 뜯겨보고 어떤 학교와서 자기 죽고 싶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비한테 돈 뜯겼다고 아까 나도 뜯겼는데 그랬더니 확 진짜야 그럼 너 얼마나 뜯겼어 그랬더니 2천만 원 괜찮아 나는 20년 전에 3천만 원 뜯겼어 이랬더니 이 아기가 교훈을 얻으면 된단다 이렇게 알려주지 그들이 하는 여러분 제비는 역시 프로야 프로다워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가 준 느낌을 정말 이건 공주 왕비 뭐 일반 남자 비교 안 돼 게임 안 돼 잠자리도 게임 안 되고 다 안 돼 경쟁할 수가 없어 넘사벽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여자들 등을 치는 거야 그 느낌을 그래도 계속 당하잖아 왜 그 느낌을 찾아 헤매는 거거든 그거를 비용 지불한 거지 뭘 그리야 응? 뭐 걔만 사기꾼이야? 결혼해서 내 남편도 사기꾼이지 연애할 때 그런 느낌 주다가 결혼하니까 아닌데 내 부인도 사기꾼이지 그치? 마찬가지 아닙니까 꽃뱀이나 부인이나 계속 그 느낌을 못 주잖아 결혼하니까 또 달라지고 왜냐면 애써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가짜인 거야 가짜를 아무리 찾아 헤매는 가짜를 찾아 헤매는 게 가짜 수치의 거야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느끼면서 분별하면서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게 가짜야 걔가 가짜야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닌데 버림받는 건 수치스럽다고 누가 가정을 해? 내 수치가 버림받는 게 왜 수치스러운데 이상한 거예요 미움받는 게 왜 수치스러운데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이 버림받고 미움을 오지게 받았지? 왜 수치스러워? 엄청 이상한 가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짐작하게 만드는 거야 걔가 가짜야 존재가 가짜 애고라고 가짜 애고라고 하잖아 걔가 죽어야 돼 걔가 죽어야 돼 걔가 죽어야 본시 다 사랑이구나 아무 일이 없고 다 사랑인데 내가 미친 사람처럼 내가 미움받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가짜를 찾아서 만들어서 쫓아다녔구나 가만히 자빠져 있었으면 될걸 왜 열등이는 가만히 못 자빠져 있어 열등이는 누구죠? 사랑 못 받았다고 믿는 수치애고예요 자기 존재가 수치스러워 그게 열등이거든 그러니까 이 열등이는 왜 가만히 못 있어? 앉아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올라와 존재의 수치가 수치가 올라와 그때 사랑받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본래를 회복한 사람 외에는 그래서 뭘 해야지 꼭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열등이들은 항상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뭘 해야 돼 가만히 존재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스님들을 문문가 아닌가 어디에 집어넣고 면벽 수행을 시킨대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방에다 넣고 근데 우리 공부하러 오신 아가 중에도 스님을 했던 아가가 두 명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그걸 안 했어 왜 안 했나 물어봤더니 둘 중에 하나래 공부가 되거나 미치거나 자기 존재의 수치를 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수치가 올라오거든 내가 어떤 인간이지 괴로움이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공부하다 확률이 50%인데 내가 미칠 수 없지? 그러고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 수치의 아픔을 느끼면서 몸을 써서 에너지를 내보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해 숨깨면 그래서 있는 거야 몸으로 나가면 안전해 근데 그걸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그거예요 가끔씩 가만히 앉아서 그걸 보다가 미쳐버려요 환상을 보고 자기는 득도한 줄 알지만 눈이 가버려요 제가 별별 방법을 시도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제 몸과 제자들 오는 사람들 통해서 16년 동안 제가 계속 수행터를 운영을 했는데 안 해본 방법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면 온갖 전 세계에 있는 수행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찾아봤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하고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고 바보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가끔 있었거든요 정신이 이상해지고 횟가닥 뒤집히고 왜 그러나 봤더니 그게 올라오면 그거 보는 게 두려워서 그때 에너지를 써주면 운동을 시키면 나지더라고 막 달리게 하고 막 몸을 쓰고 여기 춘명상 같은 거 여러분 에너지 발산하는 거야 소리 지르고 막 할 때 그 괴로움이 좀 내려가죠 그렇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 존재의 수치 보는 게 그 가짜 보는 게 그래서 여러분 아무한테나 깨달음에 문을 안 열어주지 그 존재의 수치를 죽을 죽을 때까지 가면 가는 사람만 보여주는데 그게 죽는 길이 여러분과 다 엄청 용감한 사람이야 근데 실제 이렇게 험한 길인가라는 걸 알고 날 따라왔으면 진짜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90%를 못 모르고 왔지? 90%가 아닐 거야 99%는 못 모르고 깨닫는데 이렇게 왔지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을 거야 그래서 조금 가다가 근기라는 게 있어 가다가 낙오생이 생기고 또 조금 더 가다가 낙오생이 생기고 이렇게 걸러지는 거야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강한 놈만 남아 마지막에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약하면 강한 거 누가 강하냐 자기 약자 마음 두려워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 마음 그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기 존재의 수치를 보고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 아픔으로 걸어 들어가고 그 두려움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게 근기인 거야 거기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지 그래서 헤라 엄마가 이렇게 담그잖아 춤깨명깨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 그랬다가 집에 가면 어때요 다시 나와서 이렇게 원상복귀 근데 그거를 한 열 번 해 그러면 이제 좀 잘 들어가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시간이 좀 길어 처음에는 그 존재의 수치에 들어갔을 때 저도 기억해요 그 느낌은 1초 만에 나왔어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3초 만에 나왔어 그 다음에는 몇 분 만에 나왔어 나중에는 그 수치 안에 들어가 잠겨져 있어 그 수치 당할까봐 두려움 통으로 돼서 늘 살아 이러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독종이 아니겠지 헤라 엄마 보통 독종은 아니에요 그렇게 독한 거야 독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독한 거기로 들어가길 원하겠어 아니면 사랑받는 느낌을 찾아가겠어 생각해봐 당연히 사랑받는 느낌으로 가 그래서 사회비 교주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다 해주고 죽어서 너희들을 좋은데 천국으로 데려가 다들 나만 믿어 이러고 괴로움을 안 보게 해 다 버리게 두렵고 아픈 거 다 버리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손만 얹어주면 너희들은 다 되고 막 괜찮아 이렇게 해 그래서 그냥 그들을 끌고 양의 무리를 끌고 마음을 싹 다 버리게 하고 자기만 맹신하게 하고 자기를 떠나면 엄청 두려워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보게 하고 보게 하면은 정통 보게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수행단체는 여러분 감히 얘기할게요 여기밖에 없을 거야 전 세계에 무모할 정도로 깨닫게 할 거니까 아무도 날 못 말려요 나는 결심했거든 영채님이 또 오셨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 여러분은 그냥 나를 따라다니는 그냥 스승님 스승님 하고 따라다니는 여러분은 그냥 꼬봉하고 그냥 제자 그런 거 난 싫어요 난 여러분이 멋져지는 게 좋아 하늘을 막 나는 걸 보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불사조로 그리고 불새를 그리잖아 신비한 기적 같은 일 일으키라고 요술램프 그리잖아 황금 장미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제 시그니처지 여기 있지 제 시그니처 존재의 수치가 청산되고 난 존재 황금으로 된 장미 아름다운데 황금이야 금이 뭐예요 금이 에너지가 아주 세고 앞으로 황금의 시대야 아주 귀한 그리고 이 에너지가 귀에 에너지가 엄청 세게 헤라엄마 그림이 원래 귀에 에너지가 세기도 하지만 이 황금을 많이 써서 귀가 더 센 거야 그래서 황금 장미 그리는 거야 여러분 존재의 수치가 청산되서 황금 장미처럼 귀한 존재 되라고 깨달으라고 깨달은 존재들을 막 계속 그리고 그리고 다 나 욕하고 떠나는 아기들은 딱 하나야 자기 사랑 안 해준다고 여러분 내가 미친 사람이야 내 제자를 사랑 안 하게? 내가 정신병이냐고 구도생활을 16년을 했는데 걔가 진짜 미워서 뭐라고 혼내켜겠느냐고 나한테 공부하겠다 오는 아기를 수치 떨고 있잖아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존재의 수치를 안 들어가고 수치 안 보고 달콤함 쪽쪽 빨면서 사랑만 받겠다고 수치 떨고 있잖아 이상한 짓 하면서 남들은 다 수치라고 하는데 말 안 듣고 고집부리잖아 도반들이 얘기하면 너나 잘 닦어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데려올 수밖에 그때 스승의 말을 듣고 꺾어야 되는데 스승의 말도 안 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여러분을 때리겠어? 죽이겠어? 그치? 뭐 할 수 없이 여러분들 성인인데 가야지 그래서 낙오되는 거야 한 명도 내가 너 가라 한 아기가 없어요 다 갔어 왜? 사랑 안 준다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한테 사랑 주는 사람과 여러분한테 미움 쓰는 사람과 백발백중 미움 쓰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더 약이 돼요 내가 아프고 나를 아프게 했고 배신했고 힘들게 한 모든 아기들을 그 당시에는 미워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 인생에 엄청 약이 됐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를 안 썼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나한테 약이 되는데 헤라 엄마는 여러분을 잘 되게 하려고 미움 쓰고 버려주고 수치 주고 하는데 받아들여서 그 애고가 좀 죽어야 되는데 절대 안 죽어 쓸려 수치 당한다고 느끼면 여러분 수치 줘서 나한테 돈이 생겨 떡이 생겨 그렇잖아요 마스터 아가들도 마찬가지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는데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에서 뭐가 생겨 응?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다 머리로는 다 받아들이고 싶은데 왜 도망가는 줄 알아? 너무 아파 들을 때 당할 때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제는 헤라 엄마가 거의 뭐 별로 안 하는데도 그냥 빙이가 뜨잖아요 두려운 빙이나 미운 빙이가 뜨면 날 보면 그냥 무섭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내가 걔를 딱 보고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걔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여기 있다가 헤라 엄마한테 걸렸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지난번에 하도 오랫동안 안 온 아기를 만났어 서울에서 서울지부에서 그래서 아가 우리 애기 왜 이렇게 안 왔어? 헤라 엄마 무서워서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온 애키고 이뻔 만인데 모르겠어요 보면 그냥 다리가 이렇게 떨려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떨리는 놈이 누구냐 떨리는 놈이다 그랬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놈 애고죠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놈 수치 떨면서 사랑에만 집착하고 그 집착을 내가 죽이는 사람 아니야 그 집착 죽임 당할까봐 계속 붙들고 여러분이 그 집착적으로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그게 왜 문제냐면 되게 어리석어져요 멍청해진다 이 말이야 개보다 못해져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개도 똘똘한 개는요 주인이 이렇게 고기를 던져주잖아 고기를 맨날 먹는 걸 어느 날 도둑놈이 가다 본 거야 아주 그냥 담장이 높은 집의 부잣집이었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그래서 저 집에 막 금덩어리가 금고에 있다는 얘기가 막 들고 하니까 나 어렸을 때 들은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담 넘어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개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도사견 두 마리가 있으니까 근데 아침마다 고기 덩어리를 주인이 던져주는 걸 봤어 그러니까 개가 막 먹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고기 덩어리 준비한 거야 거기 수면제를 발랐어 딱 먹으면 잠들게 그리고 가서 그걸 딱 던졌어 던졌는데 안 먹어 이 개가 자 여러분 고기 덩어리 먹을 때 사랑받는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지? 개는 그러니까 조련할 때 그걸 주면서 사랑받는 느낌으로 조련하는 거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호랑이 새끼한테 고기 딱 던져주고 먹었으면 아 잘했어 칭찬해주고 또 뭐 시켜 하잖아 동물들도 그 집착이 있어요 사랑받는 집착 그래서 조련을 시키는 거거든 개는 그 말을 듣지 근데 이 개는 얼마나 똑똑한지 거기 안 끌려가 그 느낌에 사랑받는 느낌 저걸 먹으면 사랑받는 느낌이 날 거라는 걸 아는데 안 끌려가 주인이 준 거 외에는 안 먹어 그러니까 막 지져갖고 주인이 깨고 나와서 잡았잖아 근데 인간이 사랑받는 거면 쫄쫄 빨고 집착하는 아기는 어때요? 개만도 못해 사랑받는 느낌만 주면 따라가 안 그렇다고? 얘기해볼까? 결혼 생활하다가 남편이 나 좀 힘들게 하고 그런다고 바람 피워 왜? 그 남자 잘해준다고 남편이 뭐 돈 벌어다 주고 어쨌든 지지고 복든 어쨌든 애기들하고 살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그 미움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잘 해결하면서 살 생활을 안 하고 그 힘든 마음이 싫어 다 버리고 바람나서 어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좋아하고 가 심지어 일어나기도 봤어요 집을 나와버렸어 애 셋 두고 남편이랑 어쩌라고 애 셋 두고 나오면 혼비백산한 거지 남자는 애 이렇게 짐덩어리 떠맞고 안 들어가 집에 그냥 밖에 나와 살았대요 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백수였어 그래서 자기가 생활비를 다 돼야 돼 조금 지나니까 막 때려 막 후회하지 그럼 이제 그럴 때 또 찾는 거요? 달콤함만 쫄쫄 바르려고 하는 애구가 그거예요 어리석기가 그럼 무조건 아군이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또 하나 가장 지독한 사랑받고 싶은 느낌에 집착된 빙의가 있어요 그걸 뭐 밥 먹을 때나 예쁜 옷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 느낌 때문에 입어요 그렇죠? 모든 게 중독인데 가장 무서운 중독이 있어 미움에 그렇게 중독이 될 때 미움 미움은 안 쓰고는 못 사는 아가들이 있어 미움에 중독돼 미움 했을 때 사랑받은 느낌 올라와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엄마가 전화통부 뜨면 2시간이야 그런데 계속 남의 욕을 해 그럼 그쪽에서 같이 막 남의 욕을 할 때 너무 신이 나 너무 즐기고 있어 내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수치스럽겠죠 수치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머리 굵을 때는 전화기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엄마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고쳤느냐 아니요 나 없을 때 전화해 너무 사랑받는 그게 너무 필요해 우리 엄마는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왜 전화통부 뜨고 있어 남자들은 일하면서 그래도 그거는 그 중독은 참 귀여운 중독이야 일을 통해서 사랑받는 느낌 세상에 상사한테 칭찬 아우 잘했네 회사 말추를 잘했네 이때 사랑받는 느낌의 중독은 그래도 귀여운 중독이야 이게 부인들은 집에 있는 부인들은 할 일 없는 부인들은 그 느낌은 얻고 싶지 누가 내 편 들어주면서 그래 얘 개 싸가지 없더라 이런 말하면 막 너무 사랑받는 것 같은 거야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 중독이었어요 내 속에 그게 그렇게 큰 놈이 있었던 거야 여기 와서 때려잡았거든 옛날에 몰랐어요 그걸 너무 싫어했으니까 내 속에 똑같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 보고 미워하면서 나는 없지 그 미워하는 놈이 똑같은 놈이야 내가 안 보려고 하는데 보여주니까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들어오잖아 울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울어 그러면 아버지가 묻죠 엄마한테 왜 우냐고 엄마가 왜 우냐고 그러면 엄마는 모르잖아 모르겠는데요 그럼 왜 몰라 네가 왜 몰라 집에 있었는데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화가 나잖아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화를 내면 아빠가 화가 나지 그럼 엄마를 때려요 저희 아빠가 엄마를 때린 거 두 번인가 봤는데 두 번 다 할머니 때문에 그랬어 때려요 그러면 할머니가 화가 갑자기 풀려져 안 울어 밥도 잘 먹고 며느리가 미움받는 게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와 여러분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내가 꼴비기 싫어하는 존재가 미움받을 때 고소하잖아 없다고 하지마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었어 계속 너 수학 공부해라 자습지 풀어라는데 안 들었어 너 근데 얘가 육지점 맞고 이렇게 와서 왔어 그러면 엄마도 이러지 고소하다 그래 응?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말 안 듣든 이러잖아 그게 그놈 아니야 내 말 안 듣고 미운짓 하다가 불행해하면 고소해하는 그 미움 근데 그거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중독돼 버려 그래서 늘 미움질을 해 거기에 집착하게 돼 사랑받는 느낌에 중독된다는 건 그거예요 그 미움에도 그렇게 중독된다 그게 끊지를 못해 며칠 전에 제자 하나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중독돼서 자기보다 또 우월한 존재를 막 욕을 하면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우월해지는 느낌이죠 우월감이 사랑받는 느낌으로 느끼는 아기들이 있어 그래서 보세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좀 이렇게 되게 아주 세고 권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막 욕하는 댓글 많지 왜 그래 전부 미움 중독자야 그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막 내가 까고 무시할 때 내가 우월해지는 느낌을 받어 내가 대단한 것 같고 그때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 그게 너무 세면 해라엄마가 되게 우월해 보이고 존경스럽고 좋아 근데 미움에 중독된 아기는 뒤에서 내 흉을 봐 미워해 장 미워하고 말할 때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와 특히 누가 남을 미워하는 걸 볼 때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는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이런 식이야 한 아기가 자기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아기가 해라엄마에 대해서 나쁘게 막 말할 때 자기가 막 사랑한 나는 해라엄마한테 사랑받고 싶다 해라엄마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내 편 들어줘야 사랑받는 느낌인데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서 더 미워해 그럼 이쪽은 더 사랑받는 느낌이야 남을 미워하니까 해라엄마 미워하니까 이거 해라엄마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쓰고 살았어 친구가 하나도 없고 집안 가정 형편도 나빠지고 경제 사정이 엉망이 되고 그게 그 미운 빙의 때문이라고 요번에 알았잖아요 그걸 이제 내 옆에 오더니 나한테 쓰는 거야 그런 사람은 다 버리게 돼 있어 왜 옆에만 오면 그걸 써 친해지면 그걸 써 미움질을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뒤에서 딴 사람한테 내 흉을 봤다 배신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지 미우면 앞에서 하세요 찌질하고 열등하게 뒤에서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건 수행자가 아니야 미우면 해라엄마한테도 가끔씩 대들은 아기도 나 귀여워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걔한테만 잘해주고 귀엽지 나를 믿고 엄마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엄마로 생각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 하나도 안 미워요 근데 내 앞에서는 어 에라님 사랑해요 이래고서 뒤에 가서 미움질을 해 배신감 느끼지 그게 미움 중독돼서 그래요 미움질을 할 때 자기가 막 우월해지는 것 같고 위에 있는 것 같고 더 잘난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오고 남이 막 욕할 때 맞장구 치면서 서로 좋아하거나 아니면 걔가 미움질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나는 좋아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쳐다볼 때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고 여러분은 거기에 계속 중독돼서 그걸 따라가고 있다고 잘 지켜보란 말이야 그 사랑받는 느낌이 언제 올라와서 어떻게 하고 있나 아주 무섭죠 이게 마약 중독보다 더 세요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 무의식이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 느낌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걸로 가있어 몸은 이미 단물을 빨고 있는데 머리로는 인식이 안 돼 그 아기가 인식이 안 돼서 나쁜 아기라서가 아니라 너무 중독이 됐어 그래서 자기가 미움을 막 쓸 때마다 사랑받는 느낌으로 한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때 무의식 정화 세션을 했어 여기서 막 근데 헐크처럼 올라와 다 죽여버린다고 왜? 나는 사랑 못 받는데 사랑을 못 받는다고 굳게 믿는 수치빙의 애고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나 니들은 사랑받아 어차피 나 사랑 못 받지 그렇게 미움 써서 니네도 다 미움받아 봐 그래서 막 미움받을 때 엄청 행복한 기분 올라오는 거야 남들 다 행복하게 즐겁게 떠들고 있는 거 보면 여기서 배가 아프고 기분이 나빠지면서 저것들은 나는 불행한데 왜 저렇게 행복한가 이렇게 느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그런 아기 어떤 아기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즐겁게 떠들면 화가 나서 거기 가서 가장 기분 나쁠 말을 딱 한대요 그러면 다 기분이 샷 돼갖고 다 흩어지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대 자기는 그런 아기도 있어요 그 무서운 미움 중독이에요 어떻게 사랑받겠어 여러분 그 미움을 못 알아차려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과 미움은 항상 같이 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집착하면 그 사랑받을 때 그 미움이 같이 쓰게 돼 있어 미움을 근데 그 미움질을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 애고가 같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에만 쪽쪽 빠는 아기는 미움도 엄청 큰 거야 그래서 미움질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거야 당연히 수치를 많이 떨게 돼 있는 거라고 잘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공부가 될수록 유난스럽게 사랑하고 유난스럽게 미워하고 이런 게 사라지는 거야 편안해져요 극단으로 달리지 않지 공부되기 전에는 여러분 어때요 누가 미우면 죽이고 싶고 누굴 좋아하면 미치도록 좋아하고 공부 될수록 편안해져요 그 미움과 사랑이 다 가짜라는 걸 알거든 우리가 쓰는 툴이라는 걸 알거든 그리고 진짜로 거기에 딸려가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사랑하고 미워한다고 착각해서 미워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걸 쓰고 버리게 되지 사랑을 인정하고 미움을 인정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미움 쓸 때는 내가 뭘 써줘야 되죠? 미움 근데 여러분 못 써주잖아 두려워서 저 사람이 사랑 쓸 때는 사랑 써줘야 돼 근데 여러분 안 써줘 미움 쓸 때 많아 여러분 약자 무시하는 애고들은 잘해주면 무시해 미움이 센 아기들은 그렇더라고 내가 불쌍하다고 이렇게 이뻐해졌더니 만만하게 보고 미움질을 하는 거예요 혼내주겠어요 가만 안 두겠어요 이제 혈엄마가 미움 쓰겠어요 이제 죽여버리겠어 살살 미움질 혼내주면 가만히 있고 좀 이뻐해주면 아이를 이뻐하면 할아버지 턱 수염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거야 좀 이뻐해주면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내 뒤통수를 막 치고 다니는데 귀엽다고 이제 안 봐주겠어요 애고를 잔인하게 죽이겠어 응? 미움질하는 아기한테는 미움을 써줘야 돼요 예쁜 짓을 하면 약한 애니까 당연히 나한테 얘가 열등해서 그런다고 무시하는 애고들이 있어 가끔 보면 그러니까 맨날 무시당하고 미운 저기 강자한테 가서 당하고만 살지 사랑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써주는 애고를 또 잘 봐야 돼 걔가 나한테 사랑했을 때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사랑받으려고 집착 쓰면서 미움질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의 말에 그냥 쏠리고 그냥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내 마음 내 느낌을 믿어? 내 느낌을 믿냐고 마약해봐 여러분 사랑받은 느낌 얼마나 많이 올라오나 제가 안 해본 건 마약밖에 없거든요 근데 옛날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키 크고 되게 잘생긴 남자 아기가 있었어 근데 걔가 못하는 게 없어요 맥가이버였어 별명이 근데 걔가 마약도 해본 거야 우리나라 나한테 이런다 야 너 마약 한번 해볼래? 대마초나 뭐 뭐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물 뭐 이렇게 타는 그래서 야 그거 왜 하냐 그거 중독되는데 그때 그거 하잖아 그러면 삼천궁이야 나와라 그럼 나온대 술투처럼 나온대 그래서 팔다리 안마 다 해주고 막 진짜 황홀하게 생긴 여자가 다 해준대 구름 보고 이리와라 그럼 구름이 온대 그럼 내가 올라탄대 구름 위에 그게 진짜로 막 된다는 거야 얼마나 사랑받은 느낌이겠어 그러니까 중독돼서 그렇게 마약환자로 피폐해서 죽는 거 알면서도 한번 맛보면 못 끊잖아 왜 그래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한 거야 그 느낌을 얻으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 가짜인 걸 알고 깨어나려고 벗어나는 거야 깨어나려고 이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려 깨어나서 그 느낌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을 때 완전히 중독에서 벗어나서 본성자리가 됐을 때 그게 깨달음인 거야 그 느낌을 계속 느끼려고 그 집착이 있느냐 깨달음이 아니에요 마약한 거랑 뭐가 달라 깨달음이 만약에 거기에 집착해서 그 상태로 있게 되는 거라면 헤라 엄마가 얘기하는 지복이랑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가짜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모든 감정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가 나라는 걸 알고 있고 모든 시공이 가짜라는 거 그걸 초월해서 알고 있고 그 영혼 불멸의 생명 그 자체가 된 그게 사랑이야 그 사랑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 살아있는 생명이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제일 정통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 정통으로 알 수 있는 게 그림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 제 그림을 보면 이제 전시회 때 보세요 툭 키워나올 것 같아 거기서 진짜로 이렇게 저기 상담동에도 지금 곰이 걸려 있는데 표구를 해놨어 근데 동물원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아가들아 표구빼 그랬더니 곰이 걸어 나올 것 같아 진짜예요 툭 키워나 황금 장미가 툭 일어날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전시회 간다고 상담동에 있던 그림을 주소서 다 쌌다 싸서 올려보냈더니 다른 거를 다 걸어놨어요 이제 여러분 뭐 상담하러 갈 때나 아니면 뭐 굿즈 사러 갈 때 이제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실제로 보면 그것도 실제로 볼 때 여기 위에서 볼 때랑 이렇게 눈높이에 볼 때 또 달라요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 전혀 달라요 근데 전시회 때 가면 자기가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눈높이에서 보겠지 그치? 그때 보면 알았어요 살아있어 그림이 진짜 살아서 막 나올 것 같아 그 생명력이 뭐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력은 흡수가 돼요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쫄쫄 먹을 수가 있다고 애기 젖발듯이 그래서 그리는 거야 그 젖발듯이 먹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난번 헤라티비에서 굿즈만 걸어놓고도 좋아지고 하잖아 그치? 몸이 치유되고 정화가 되고 막 하는 거야 그게 본래 에너지지 행복한 느낌? 그거는 그 생명이 만들어내는 가짜예요 살아있는 그 느낌 그게 진짜 생명이야 마약 한 자바 점점 죽어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물론 그런 모든 느낌들도 본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래 에너지가 있죠 영체님 에너지가 하지만 순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게 오히려 집착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수치가 너무 올라온다 그치? 내가 그거 얘기하니까 여러분 개수치 다 올라오지 자기가 얼마나 미움덩어리인지 이제 알겠어? 얼마나 미움을 썼는지 이제 알겠어? 내가 이 공부하면서 내가 충격받은 게 있잖아 나는 내가 나쁜 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 싸가지도 없고 나쁜 연이다 그치만 내가 이렇게 악만주 나도 이 공부하고 충격받았잖아 내가 이렇게 나쁜 여잔가 그러니까 남이 안 되면 너무 고소하더라고 특히 내가 미워하는 애가 안 되면 너무 고소하더라고 살면서 그랬던 경험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늘 내 사랑받는 쪽으로 가니까 내 사랑받는 쪽으로 가니까 그걸 원하니까 나는 늘 남을 미워했더라고 잘 봐요 내가 대학을 붓기를 원하겠어? 떨어지기를 원하겠어? 붓기를 원하죠? 그럼 누군가 나 대신 떨어지게 되지? 즉 그 말은 남은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야 사랑을 쓰지만 미움을 같이 쓰고 있는 거야 그치? 날마다 이렇게 쓰고 있어 뭔가를 원한다는 건 뭔가를 안 원한다는 거지 나에게 유리한 걸 원하니까 안 원하고 버리는 건 미움이에요 비 오기를 원해 내가 우산장 사라 그러면 비 오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미움 쓰고 있는 거지 뭘 원하는 자체가 이미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원하는 자체가 미움이에요 뭘 바라는 자체가 그냥 하늘에서 공평하게 주심을 믿고 영채님의 공평한 사랑을 믿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근데 옛날에 내가 진짜 되게 수행자지만 지금은 그분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주 병아리 스승일 때 왔던 수행자가 있어요 되게 존경스러웠던 수행자야 60이 넘었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고 오셨어요 수행터에 저거 아주 초짜였을 때 2, 3년밖에 안 됐을 때야 나보다 나이도 엄청 많은 거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막 신발도 아무 데나 벗어놓고 자기 수행한다고 막 수행에 집착하잖아 수행터에 오면 미친 듯이 하는데 이분은 계속 청소를 하고 다녀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쉬시라고 그러면 저는 이게 수행이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다니시던 분이 있었거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제 소망을 맨날 내려놔요 과거에 그 집착했던 모든 걸 내려놔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떤 걸 소망할 때 타인이 가지지 못하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는 내려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경지가 너무 높아서 저한테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오셨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존경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나도 안 내세우고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뭘 원한다는 건 가만히 봐 나만 사랑받길 원하잖아 공평하게 주심을 믿고 내 걸 뺏어가면 그래 누군가는 나 대신에 갖겠거니 근데 그게 쉬워? 여러분 내 주식이 막 떨어지는데 주식이 떨어지고 아우 잘 됐네 남의 주식 올라가 이렇게 쉬워 안 되지 그치?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죠? 내 주식도 올라가고 남의 주식도 올라가고 그걸 원하지 그치? 그건 에고의 세상에서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이원적인 이 세상에서는 득도하면 가능해요 득도하면 가능해 그게 신비한 세상인 거예요 뜻대로 되는 세상인 거예요 나도 갖고 남도 갖고 가능해 무한한 생명이 나오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가 황금의 시대가 되는 건 황금을 공평하게 넘치도록 나눠가줄 수 있는 시대 마음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에고의 시대는 양극단의 시대라 누군가 가지면 누군가 반드시 극단적으로 못 갖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야 물질만 인정하니까 마음을 인정해야 양극단의 통합이 되면서 그게 없어져 즉 사랑과 미움이 통합돼야 돼 사랑과 미움은 하나니까 안녕 사랑과 미움이 통합이 사랑과 미움이 통합이 노노의 시대가